1주차 1차시. 수학과 코딩입니다. math and coding. 수학과 코딩에 대해서 제가 수학 동화에 쓴 원고가 있는데 그 원고는 여기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2주 초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알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시죠. pi r 제곱. 반지름이 이렇게 r인 원이면 이 면적은 에레아는 pi r 제곱이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면 우리가 적분을 해서 구했었죠. 이 적분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 원 안에 삼각형들을 나누어서 그 개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 것들을 더해가면서 이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 합이 수렴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에레아 면적이 pi r 제곱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pi가 3.1416이라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시대의 아르키메데스도 생각했던 문제고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pi는 3.1416쯤 된다. 이렇게 추측했던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원의 면적을 구할 때 이런 과정을 쭉 풀었으면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 말하자면 사다리꼴 같은 모양이죠. 그런 것들에 두 개의 면적을 구한 것을 합치면 면적을 구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더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오래된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 부피를 구하는 문제, 부피를 구하면 이 포도주 통에 담겨있는 포도주가 도대체 얼마쯤 될까, 부피가. 즉 이 포도주 통에 부피를 구하는 문제죠. 이것은 천문학자인 케플러가 이 포도주 통을 이 원판들, 이 원판들의 부피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쭉 구해서 더해주므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개수를 여러 개로 나눠서 수렴을 시키면 거의 정확한 부피를 구할 수 있다. 볼륨을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내용을 코드로 푼다면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습니다. 이 코딩을 이용해서 f of x equal minus x 제곱 plus 4x plus 1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함수를 주고 플롯 f 그러면 그려지죠. 그 다음 그것이 x축과 만드는 영역을 그려라. 그러면 fill axis 그러면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거의 area를 한번 구해볼까요? 면적을. 자,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적을, f를 0에서 4까지 적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아까 0부터 4까지 구간에서 적분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적분값이 바로 3분의 44로 나오죠. 혹시 그거를 회전시킨 다음에 회전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회전시키면, 리볼루션해라, 회전시켜라, 플러스 3d해라, f를 하면 바로 이렇게 회전체가 그려집니다. 이거의 부피를 적분을 통해서 구하자. 그러면 이 πr제곱, 아까 원통의 피스피스의 적분을, 면적을 구해서 그것들을 합친 셈이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면 15분의 890이 π다. 하고 부피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코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가 주어지든 면적을 구하거나 부피를 구하거나 하는 것을 그래프를 구하고 간단한 명령어로 이렇게 부피 또는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전체와 적분값을 한꺼번에 한번 찾아보면, f를 주고 3차원 그래프를 그리고 회전체, 그리고 그걸 적분해서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아까 같이 그려주고 면적까지 구해지는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이썬 기반의 명령어인데, 이 주소에 가서 이 코드를 복사해 놓고 클릭하시면 바로 돌아가고, 우리 실습실에는 이미 명령어가 있으니까 외우지 않고도 그냥 거기서 실습하시면 되고, 함수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메스앤코딩, 즉 코딩을 이용해서, 그래서 저희가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행렬식도 구하고, 고유값도 구하고, 또 고유벡터도 구하고, 싱귤라 밸류도 구하고, 싱귤라 벡터도 구하고, 그리고 실제 그래디언 디슨트 메소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실제로 실습해보고 하면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이번 14주에 완전히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